때려봐 때려봐 방 탔어 이미 오늘은 방 라센으로 기업 타게 해줄 것이다 다 왔네 옆에 다 털린다 야 나이스 아니 털루 100% 다 죽었어 뭐야 너 바로 죽겠다 어휴 어디서 죽었어 타워 맞고 죽었네 그래도 아이 플로리아는 역겨운 캐릭터가 상대하기 힘드네 아이 잠깐만 한번 잡을텐데 너 죽어 임마 저거 봐 저거 어 아이 진짜 이씨 얘끼들 진짜 오 나이스 나이스 여기 잘 갈 애들 많다 이하 잘 가고 이하 잘 가고 어디 짤라고 레이디스 앤 젠투맨 탁 화려한 등장했다 타라 사망 재료 사망 아 이게 안 맞네 각도가 좀 낮았어 됐어 한 명 타워에 죽어가지고 노킬이야 나를 방라센이라고 불러주겠어요? 안 돼! 제로라이스 죽을 수는 없어 잘가요 아 제로라이스 죽었어 개입되네 아 아이씨 실비 방 많이 탔네? 2티 같네? 실비 방 많이 탔네 우와, 얘봐 아이, 빨려들어가 아우 아, 양클립 눌렀는데, 아이, 뒤졌네 오! 투여를 잘 들어갔는데, 아, 이게 초벌구이 밖에 안 됐네, 야 완성이 안 되버렸네, 아이 한번 싸움 걸까? 어? 마음에 안 드... 어? 걔를 눕혔는데? 아, 이거 아이, 풀때기다니 어? 작게 눌렀네 에이씨 아이, 타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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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우 어우 어어, 잡게 살았다, 방금 나도 와 잡기 안했으면 대가리 깨졌어 나도 와 그치 나이스 미야 x3 아 이거 어 오 다 됐어 막아줬어 탈아 뒤져냐 설마? 살았냐? 아니 탈아를 했다 나이오비 내가 뒤져가 근데 아잇 야 이거 올라가면 어떻게 야 내가 죽어있지 아이씨기야 그거 올려가지고 열을 안 죽였어 쓰으으으으 누군요 투파를 이고 살렸다 오! 오! 아아악! 야야 아 레드슨 젠트맨 못됐어 얘 애 Eff 개피어만대 털어각을 만들 수가 없어 나이스 아 쟤 좀 구해줘라 나 나비때문에 빠지면 나비가 위험해져 아이고 아이 못멋쳤어 얘네 여기 다있어 우리들 아 내가 대신 맞아불려고 그랬는데 아 나 또 500원 없어졌어 아이 진짜 왜 자꾸 게임이 돈을 잃어 너무 선우고기 게임이야 이거 아이 뭔데 이렇게 연계를 하는데 나비야 나 죽어버려 나이스 나이스 아 플로리안 플로리안 개피 나 개피 많아 나 지금 재련이 나 봐주게 해야돼 어쩔수없어 재련한테 나는 맛있는 모기가 점프 나샤아 뿅 아 미야 개피인데 나이스 나이스 아 죽었어 아 잡았다 그래 나이스 나이스 30초 못버티는데 30초 죽어버려 못버티어 이거 피했다 아이고 내가 피했는데 와씨 아 야야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날아가 날아다 날아다 나 이거 날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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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씨 에디센트 에트백까지 나왔다 개피 많다 아, 이 플로리안 진짜 이씨 빵야 지금 원딜들 어떻게든 지금 바지까랑이 부족했거든 미야 잡아 미야 에이쓰 트루폰은 내가 보러 갈테니까 얘 녹여 플로리안 녹여 플로리안 시험에 플로리안 녹여 트루폰은 내가 보러 갈게 플로리안이 나와서 라인 내렸다가 와 아깝다 호호 하, 이씨 나이스, 궁캔 됐스 미야보고있어 땡 흡 아 왜이렇게 빨라 자, 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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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면, 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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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와 22틀 땡겼네